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껴서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서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 서귀포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북부, 서부, 동부 지역은 2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20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부쩍 떨어지겠는데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